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X 됐다. 팔로노아 조로 가겠습니다 샷! 팔로노아 조로 바로 에시 바꿨죠? X 됐지 누누 영장 한판하자, 재밌잖아 바로 팔로노아 조로 숙숙숙숙숙숙숙 바로 이색 꿀리빨이야 일단은 오모그 피바라기 좋아요 오몰기 아 무슨 선파에 무너지냐 아 아 진짜 지독하네 마고일의 선파 아니 꿀리빨 뜨면 존나 그냥 삼신기가 있는 상태에서 온거라서 그냥 개좋죠 에 슛 음 브랫가자 이거 다 쓸 수 있어 밸류 다 쓸 수 있어 어 아 이거 다 쓸 수 있어 랩터네 으우 나이스겠다 족구덱이네 덱이 진짜 투스택틱은 아니거든 확실하게 아니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버거 이딴 이 딴 덱 파워가 왜 1등이냐고 꿀리빨 누는 3템이잖아 질 때 됐지 지자이자 아 10레벨 가고싶지 얘 그곳에 뭔가 원피스 같은게 있을 것 같아 1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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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단 전달해 음 음 해보자 지멘에 대천사 적투주고 스타트하면 세번째 템을 하나 주는거잖아 라이즌 공중보급 하나만 하고 스타트하는거 아닌가? 완템 판정이야 어허허허허허 아이템 연장 이거 근데 0.01초때 하면 뭔가 템 완템으로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거 이제 1초때 아르카나 바꾸면 템복사될 것 같아 요술 밸류 아니 제라스 밸류 해야될 것 같은데 아르카나 전달자 해가지고 빡세네 아시바노 아시바노 이 부분이 아시바노 일어낸 갈리온은 진짜 좋지만 아 애매하네 스택티크랑 쇠라스 아라카나 써야되겠는데 버결라도 담아두죠 네 버결라도 담아둬야 되겠다 다이나 뽑아야되구 30피 이 정도면 진짜 싸게 맞았다 오? 아 1등한거 같은데 그러면 음 아까 왜 제라스한테 저거 갔지 그쵸 오 신기하네 다 붙으면 1등이야 ㅈ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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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 전차로 그냥 밀고가 슈발 테벨가 어딨어 유미 누구한테 붙어있어 아 나쁘지않아 이 정도면 나쁘지않아 켄치 붙여주자 켄치 붙여주자 켄치 붙여주고 테마나 저거 해주자 1등인거같은데 이미 유순서 들어가있고 오줌발 ㅈㄴ 쎄지 나이스 나이스 질소가 없어 아니 이중보고 한명만 되는거 아니야? 어 아 아르카나 챔프 다 되는구나 아 아 이거는 실수 아 전부 다 되는지 몰랐네 하이 아르카나만 되는줄 알았어 어어 아 한명만 되는줄 알았어 한명만 진작에 이거 이중보고 안받고 있었네 왜이렇게 써 뭐하누 뭐하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이러면은 백전자 두개 주자 모르겠다 택틱 아니 아리주자 이중보고 끝까지 맞자 아리주자 ㅅㅂ야 피박어버릴때 헥가림 주자 그냥 타릭 넣고 지원하게 맞자 그쵸 어 그건 아니래 어 그건 아니란데 다연아 그건 아니란데 헛소리 더 쉽게 보러왔네 협찌야 어 그건 아니래 어 그건 아니래 어 이건 아니니까 이렇게 할게요 예 어어 아 이거 맛있네 아르카나 전달자 이제 맛있어졌네요 아르카나인이 이중공중보급이라 템 두개정도 세개는 이거 제가 6라운드까지 와가지고 그런거고 쓰읍 두개정도 뽑을 수 있냐 요런식으로 어 맛있습니다 굉장히 초고 밸류 덱 어 딱 옮기고 탐켄치로 타겟팅 고정하고 아리 거악 돌았죠 아리가 딜량 1등할수도 있어 거악 들어가서 아 대개 싹소리였구요 다에나가 버티면 다에나가 버티면 어 잠깐만 이거 지면이 궁스믹인데 잠깐만 뭐하 누구 이새끼야 그냥 씨 어어 위험해 어 아 이거 쿨에 못가네 어 어 비싼것만 하면 되겠다 10레벨은 진짜 제가 돈 좀 덜 썼거든요 9레벨에 여유있게 쓰고 그랬는데 못가는 레벨이냐 적투 줘가지고 카타한테 안 잘렸네 어? 근데 제라스가 잘렸는데 어떡하냐 노유미가 해주겠지 다에나랑 나 골렘도 있고 어? 칠리오정 너프 맞은거 맞아? 존나 센데 대천사나 노라와 유미 줬으면 좀 이겼겠다 아